제주에서는 특정 작물이 과잉 생산돼 수확을 포기하고 산지에서 폐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전문가들과 함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월동채소 주산지인 제주도. 올해 월동무 농사가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또다시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자율 폐기에 참여한 농가는 143곳, 축구장 250개 규모인 185헥타르에 달합니다. 과잉 생산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매년 산지 폐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12개 주요 품목은 신고제를 운영했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농가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 드론 예측 조사도 정확도가 떨어져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농민들이 직접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수국관리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감귤과 당근에 이어 올해부터는 월동무와 양배추를 수국안정 추진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브로콜리와 양파, 마늘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수국관리센터와 제주농업디지털센터를 열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농산물수국관리와 농업디지털센터를 운영합니다. 수국관리센터는 농민단체가 운영을 맡아 농민교육과 참여를 이끌고, 디지털센터는 전문가들이 주요 밭작물에 대한 정보 등을 데이터로 만들어 수국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학영농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면 제주농산물의 소득수준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가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품목마다 참여율이 다른 데다 유통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후온난화로 월동작물의 재배지역이 확대돼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 무 안에서 무가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가 없어도 소비에도 충분히 되잖아요. 월동 최소 같은 경우는 충청풍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출을 하든지, 육차산업으로 가든지 윗바탕이 돼야 수급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수국관리에 나선 가운데 과잉 생산을 막을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